잠시 후 1분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해와 인터테인먼트 비주얼 김규빈입니다 지금부터 김규빈 광고 시작합니다 김규빈 2004년생 4남매 중 첫째 키 183 다리 길이 110 그리고 이건 그냥 우리 은빠빠가 귀여워서 보여준 사진 어때요? 우리 은빠빠 너무 귀엽죠? MBTI STAR 특기는 볼링 스노우보드 그리고 탁구 제 소개는 여기까지 오늘 밤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겠습니다 난 정시로 데뷔할 테니 넌 수시로 내 생각해 지금 바로 김규빈 픽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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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